빈, 그 뭐라 해야 되지? 말해도 되나요? 그 저희는 그 7살 때 엄마가 그 따로 살았었, 따로 살았었잖아요. 저 엄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냥 좋아서 그랬었죠. 그래서 마냥 좋아서 그랬었죠. 엄마가 필요했어. 저는 싫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조금 더, 조금 더 나이가. 응,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랑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결혼해서 삐졌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살이.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아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래요. 8살하고 10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는 거지, 뭐. 친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지, 뭐. 맞아. 맞아. 그냥 엄마인데, 엄마는. 그냥 엄마야. 그냥 엄마야. 어떤 존재? 당연한 존재? 당연한 존재죠. 엄마가 있었어야 됐으니까. 그냥 엄마야. 뭐야, 나는 엄마야. 아이, 아이. 행복해요. 정말. 나를 더하는 하루에 더는 훌연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만이 있다면. 같은 모습으로. 그 날들을. 더 멋있게 준비해갈게. 뒤를 돌며 언제나늘 항상 그 자리에. 내게 기대할 수 있게. 엄마 사랑해요 하트 그럼 자꾸 노력해야 돼